안녕하십니까 써니티비의 써니 입니다 오늘은 한재원 공신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면요 박스는 크지 않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포장용 선물용 가방이 있네요 종이 가방이 들어있네요 한재원이라고 영어로 써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꺼내면 뽁뽁이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한번 정면도 보죠 이런식으로 그죠 제품은 크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따돌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반짝반짝 빛나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설명이 되어 있겠죠 기본 설명이 그리고 다시 위로 보면은 여기 검 표시가 되어 있고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거 뜯으면 안 바꿔준다 뭐 이런거 잖아요 그죠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홍일 그죠 잘생기셨어요 한재원 대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글씨로 공신보 그죠 공신보 그죠 공신보 한재원 공신보 뭐라고 써있나 명품 그죠 침향의 기운과 전통의 비법을 담았습니다 침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네요 침향이 그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한재원 공신보 한재원 공신보는 동의보감에서 기원한 전통 법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한재원 공신보는 동의보감에서 기원한 전통 법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동의보감에서 기원한 전통 법제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총 9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자 녹용이 10% 들어갔고요 녹용 녹용이 10% 러시아산 녹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침향 아시죠 침향완도 그리고 침향은 귀한 재료인데요 무슨 뭐라고 하더라 사향 침향 그 다음에 용연향 뭐 이런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게 3대 향이라고 그러는데 침향도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되게 귀하다고 하더라구요 요게 침향 사진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침향 나무에서 그 수액이 그 나무 안에서 뭐 소나무처럼 바깥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굳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또 굳어지는데 물속에서 또 천천히 굳어지면 저런 모양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귀하다고 해요 침향이 5%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지황이 들어갔고요 산수유가 들어갔어요 구기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귤피 귤껍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홍삼도 들어갔고요 홍삼도 들어갔고요 당귀도 들어갔어요 당귀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벌꿀도 들어갔어요 벌꿀 벌꿀도 들어갔어요 요렇게 9가지 재료를 그저 추출한 다음에 한 번 더 농축해서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스틱 5배 진하다고 해요 보통 즙 같은 거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즙을 먹으면 보통은 70ml 또는 100ml 이렇게 줘요 보통은 70ml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9g으로 표시가 됐는데 10g이라고 되어 있어요 10g 5배 진하게 농축해 가지고 스틱에 담아 가지고 아이들도 먹기 좋고 저도 그렇게 막 꿀떡꿀떡 100ml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요런게 낫지 약효가 좋다면 그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재원 공신보는 그저 최고의 치명을 사용했대요 또 최고 품질의 치명과 더불어서 러시아산 녹용, 당귀, 산수유 등을 넣었대요 조금 전에 9가지 재료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재원 공신보는 치명 본연의 향과 효능이 살아있는 명품 수제 건강식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조하는 것은 치명이네요 그저 치명이 되게 고급 치명을 넣었다 라고 계속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자 보도록 할게요 뜨는 그저 뜯는 곳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어요 뜯고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격이 24만원이에요 24만원에 그저 30개가 들었으니까 거의 만원은 조금 안되지만 그저 조금 비싼 거에요 그저 이렇게 생겼어요 향이 향이 장난 아니게 진한데요 향이 진짜 장난 아니게 진합니다 괜히 그 강조하는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재원 공신보호 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스틱형이라서 간단하게 딸 수가 있어요 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 네 이 지금 방안에 이 향기가 침향의 향이 가득해요 정말 진해요 여태까지 건강기능식품 먹어봤는데 이렇게 향이 진한 거는 처음 보네요 나쁘지 않아 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쓰다기 보다는 되게 진하다 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향기도 진하고 원래 딸은 약간 약간 이 홍삼이나 녹용이나 뭐 이런거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보면 되게 쓰거든요 쓰기 보다는 좀 저같은 아저씨들이 먹기에는 아주 좋은데요 맛있다 그러니까 쌉쌀한 맛이 향기도 아주 진한 것이 아주 괜찮습니다 비싼 거니까 개당 8,000원 정도는 할 테니까 쭉쭉 빨아먹어야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가족하고 나눠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재원의 공신보를 보았어요 여기 들어간 걸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베트남산 그저 고급 프리미엄 치명이 들었어요 5%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러시아산 녹용이 1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홍삼이 들었죠 세 가지 네 번째 산수유 들고 다섯 번째 구기자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황이 들었고요 당귀가 들었어요 귤피가 들었고요 벌꿀이 들어 있네요 아홉 가지 다 외웠네요 그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저 많이 먹던 건강기능식품이라서 효능 같은 거는 그 각각 재료의 효능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녹용이 뭐 몸에 좋으냐 홍삼이 몸에 좋으냐 뭐 치명이 몸에 좋으냐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그죠 하다못해 귤피까지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미리미리 먹어놓으면 몸이 그지 어 보호가 되는 그런 거예요 보험이다 생각하고 그죠 요렇게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요런 거 그죠 한재원의 공신보 같은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먹으면 정말 향이 진한 것이 힘이 빡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